아, 그리스도 먹고 소리를 많이 내더라, 먹으면서. 어? 안 매워? 매운데 맛있는 매운맛이지, 맛있는 매운맛. 잠깐만요! 한 쪽에다 두께. 우리 드라마 떡수 두 그릇 넣었잖아요. 이거 두 배짜리, 두 배. 뭐야? 안녕 이라 말하지 마. 그래 눈빛으로 되게 말하지 마. baby see yes. 난 이제 같은 표정을 하고. 아이, 이다.